오늘은 싱글벙글 우리 에프에 많은 인간들의 열등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대생이 대학생들 익명 커뮤니티에 남자 여자 서로 좋은 것만 보면 좋겠다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남자들을 봐 얼마나 단순하면서 묵묵하고 귀여운 생명체인지 몸 키우겠다고 운동하고 힘들게 군대 다녀오고 궁디팡팡 해주면서 칭찬 좀만 해주면 기분 좋아지는 게 남자라서 넘 귀엽잖아. 여자들도 예쁘게 가꾸고 외모 관리하는 거 보면 다들 너무 귀엽잖아. 아기자기한 거 모으는 거 좋아하고 꾸미기에 진심이고 꼼꼼한 모습 보면 너무 귀여운데 남녀 서로 긍정적으로 보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이 글이 지금 수많은 여성들에게 긁혀서 난리가 나버린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수많은 남대생들은 내가 그리던 이상형 여자가 여기 있다. 아주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멋져요. 당신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거야. 너 같은 여자가 희망이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수많은 남성들은 이 글에 대해서 찬양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칭 정상인 여자라고 주장하는 일반 여성들도 남성분의 눈치를 보면서 저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게 보기 좋은 변화라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 여자들이 영악해져서 스탑널커임을 숨기기 위해 정상여인적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저런 여성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현상인 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을 보고 진짜 화끈하게 긁혀서 파들파들거리는 한국 여자들의 반응이 재밌기 때문이죠. 그 어떤 변화도 없이 방금 보여드린 내용 그대로를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발작 중입니다. 남자는 줘도 안 가진다 남녀공학 대학 나오고도 저 꽃밭대가리인 게 말이 되냐. 저런 게 대가리 꽃밭이지 저 짧은 그래서조차 성고정관념 범벅이네. 지은 이유란의 개지액 같은 한남 새끼들 인생 업적이라곤 군대 하나뿐인 놈들 대가리에 소주 꽂았냐. 시오시응 충동 생긴다. 같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잔뜩 긁혔음을 보여주는 우리 한국 여성들. 여성시대의 반응은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오늘은 자칭 일반인 여자들이 사용한다는 커뮤니티의 반응을 가지고 와봤는데도 인기 많아 보이는 여자가 수많은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에 긁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어떤 포인트에 발작하는지 눈에 딱 보이시죠? 그녀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정상인 여성이 수많은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걸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난 솔직히 여우 같은 여자 보면 기분 나쁘고 열등감 생겨. 대부분의 여자는 여우 같은 스타일을 싫어한다 나는 특히 그런 여자 보면 짜증이 날 정도임. 나 열등감 되게 많아서 예쁘고 인가 많고 마르고 돈 잘 버는데 성격 털털한 여자들 절대 못 봐.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타인들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사랑받는 걸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여우 같은 사람 미워 열등감 생겨 모두에게 사랑받고 똑똑한 거 보면 부럽고 질투나. 라는 식으로 열등감 덩어리인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 친구가 너무 부러워 이런 열등감 참 못났다. 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도 사람들에게 예쁨 받는 게 부러워. 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 여성들이 어떤 여자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지 느낌이 바로 오실 겁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남자 여자 서로 좋은 것만 보면 좋겠다 남자들 얼마나 단순하면서 묵묵하고 귀여운 생명체야. 라는 이 글의 여자들이 왜 이렇게 긁히는지 이해가 가시죠? 정말 여우같이 똑똑하게 글 쓴 여성은 수많은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랑을 받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단전 깊숙한 곳에서부터 표독스러운 열등감을 표출하는 거죠. 물론 부러워 같은 면으로는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제가 욕먹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남연겔 여성시대 메르스 갤러리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남성분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부디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들이 느끼는 열등감이 점점 더 커진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건 여자다.